사랑 리조트 사조하고 친분이 있는데 사람이 괜찮아. 잘 마무리되면 저 사장 정치에 관심 많잖아. 의장이 가만있지 않을 텐데 주무비로 구세라 의원까지 보내지 않겠어요? 구세라 의원이 앉아서 주무비를 어떻게 올렸을까? 같이 올렸습니다. 근데 경찰 조사는 왜 구세라 의원 혼자 받아? 경찰 조사요? 손수레 모는 남자는 누구예요? 묵비권이요. 구세라 씨 담당 변호인 윤희수입니다. 네.